11기의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64페이지에 있습니다. 564페이지 11기의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의 중호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지저의류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하를 경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일전에 한 시각장애인 부인의 이야기 시각장애인 부인의 이야기라는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우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바로 앞에 한 시각장애인 부인이 안내견과 함께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견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부인이 아무리 가자고 재촉해도 꼼짝하지 않더래요. 당황한 부인이 소리를 쳤답니다. 누가 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나요? 누가 가까이 계시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뒤에 있던 이 작가가 부인 아닙니다. 부인 앞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내 안내견이 꼼짝하지 않고 있죠. 마치 무엇인가 막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이 안내견이 작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리더랍니다. 그래서 주소분이 집어올려서 보니까 그것이 부인의 한쪽 귀걸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쪽이 부인의 귀에 달려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말을 하기를 부인의 안내견이 부인의 귀걸이를 물고 있었답니다. 지금 막 거기서 제 발 아래에 떨어뜨렸었거든요. 아마도 부인의 안내견이 그 주인에게 이 반지를 돌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아 그런가 보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내견과 함께 자기의 길을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도 자기의 길을 갔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히더랍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드려요. 또 하나는 자기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안내견과 함께 안내견과 함께 그 부인을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드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요. 사랑이 있으면 눈이 열리죠.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따라 살아나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한기 하 4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열한기 하 4장 5장 6장에 보면 기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된 기적도 있고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독이 등 국을 바꾸었던 기적도 있고 보리뚝 20개로 100명이 배불리 먹었던 기적도 있고 한센스 병자였던 남한 장군이 고침을 받았던 기적도 있고 일본인 쇠 도끼를 다시 찾게 된 기적 그리고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마란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적 이렇게 7개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기적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상실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과 상실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가장이 죽기도 하고요.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귀하게 자란 아들이 죽기도 하고요. 권력자가 한센스 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인대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핍과 그리고 상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과 상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핍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실을 풀어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응답하심입니다. 응답하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응답하시느냐 연약한 자들의 부르주짐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의 부르주저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요아를 경애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연이 엘리사에게 부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르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내어서 크게 부르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소하면서 부르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부르주셨느냐 억울한 일로 말미야마 견딜 수 없어서 절규하면서 부르주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음에 복받쳐오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절규하면서 부르주는 그것을 가르쳐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여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은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남겨놓은 것은 두 아들과 빛뿐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빚쟁이들이 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첫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빌론 땅에 있으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정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요. 숨기지 않아요. 자기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밑도 끝도 없이 이 여인의 이야기로 일곱 개의 기적이해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배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고 복잡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였고 그리고 두 아들만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는 말로 이 본문이 기적이야기 시작하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시느냐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초반부에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보면 아내 중의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아내와 이 여인이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인 중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라는 단어는 깨어지기 쉬움, 연약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샤라 남자를 이쉬라고 부르는데 여자로 이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단어는 이슈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단어만 뭔가 전만 붙였다 이런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원래 뜻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연약한 한 여인이셨습니다. 그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중에서도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러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 분이십니다. 그 말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과부와 구하들을 극률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를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비유예요.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시에 홀로 사는 한 여인이셨는데 재판장에 자주 찾아가서 그 재판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장이 거절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재판장도 그 과부에 홀로 사는 여인의 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면 하느님 인자신 하느님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을 재판장에 비유하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바로 그대로 하느님 앞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람들을 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느님이 들으실 거예요 하느님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로 인하여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느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느님 제가 하느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찬찬히 들으실 거예요 들으실 겁니다 우리 하느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여인의 상황을 모를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를 기적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불러주셨다면 하느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느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가능성을 열어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예를 대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예를 대해 개집정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예를 대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나 하니라 이 말은 엘리사가 홀로 사는 여인에게 했던 말인데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은 작은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데 관심이 있는데 위대하게 되고 싶어 하는데 하느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개집정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부을 정도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을 가르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희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여도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는데 쓸모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모양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섬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지식도 없고요 저는 제대로 그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대함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요 당신은 모든 것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리십시오 작게 빌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그릇을 빌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에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아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2019년부터 저희들이 오병이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눴던 제 설교 내용을 한번 보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역을 위한 작정 헌금에 관한 용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역이란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회가 이 사역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김윤순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집사님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1년 동안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유니당 25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니당을 헌금할 수도 있고 여유가 되시면 한 달에 더 많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2019년 제가 설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오병이어 사역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하게 헌금해 주셔서 김윤순 집사님께 저희들이 16개월 동안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순 집사님께서 지금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왕쾌해 되셔서 풀타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드린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없나요? 목사로서 굉장히 감동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안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목사로서 참 교인들 때문에 감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해요. 그리고 김윤순 집사님께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빈의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김윤순 집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중해서 우리가 시작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귀한 일을 이뤄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응답하심. 하느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심입니다. 보여주심. 하느님은 보여주신 분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한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에 홀로 사는 여인과 그리고 두 아들이 했던 일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그릇을 가져갔고요. 어머니는 그곳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릇이 없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인과 두 아들려는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두 아들려는 빈 그릇을 가져왔고 여인은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상황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이 앞에서는 엘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마치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실제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높이 들여올려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 들여올리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을 파십시오. 그리고 빚을 갚으시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이전과 똑같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이전과 똑같이 가정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전과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을 보십시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한 장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라는 곳에서 거기서 구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위 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위 사람들이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구정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위 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위 제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었어요. 이미 이 바디메오는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로든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위 제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여러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 중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높이 들어올리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부의 기름 그릇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극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기도에 부르지심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여주심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극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야마 복된 삶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